여러분들 중 그 누구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여러분들의 어머님들에 의해 순수 창작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고치지도 않고 속도 썩히지 않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 영수란 그 놈 오늘 저는 손소독재계의 영수와 같은 V버스란 제품을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V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서 많이 출몰한다고 합니다 V버스를 사용하는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여 스마트폰, 키보드, 안경, 그릇, 각종 손잡이, 도마, 자동차, 칼, 리모컨, 지폐, 동전, 신발, 의류, 모자, 화장실, 싱크대, 냉장고, 골프백, 장갑 등 도처에서 신출규모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상 영상으로 리뷰하는 다이 뿐만이었고요 제품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나 실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 참조 부탁드립니다